어제 사자 맞더라 근데 아씨 오토라서 녹이 때려야 되는데 한번 써보고 안되면 바꿔야겠다 개가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아 나 뭐하냐 아스컷 와 손이 고졌다 총조개피 작개피 하나 쭉먹고 있을 것 같은데 초보 반피 짜간라 컷 아아 거기 밖고 있을걸 짜간라 안찍 안찍 맞힌 개소리 어 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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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지 많지 알압 핏 아 다윗아 암ец 암 Elo 헬 할수 있다 이건 할수 있다 다하 렉키오션이야 사자 어어 같이 cam 팩 먹었는데 못돌고 아 캡 specify 싸座 두척 어 알 없다 오 나이스 뭐야 깨리 졌구나 아 졌구나 나도 나이스했네요 패스하네 패스했다 내가 길풍 쳐줄게 자 길풍 두개 쳤어 내꺼야 이거 먹었죠 어 뭐야 전툼 둘이야? 아 장난 잘했네 한툼 한툼 두개 하나 더 있어 작게 하나 작게 작게 뭐야 올라온다고 싹킬 네 작게 하나 번거면 작게 더 응 아 핀 나 못가 어 우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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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짝사 있는데 어 아 이거 작게 있네 뭔가 구결에 액션을 닿았던데 어 폭 왜 까 까지마 어 어 미치 왔다 작게 하나 작게 하나 작차 작차 아 누가 입생을 했지 부러기야 해 누구였지 어 어 맞추노 아 아깝다 많이 깐는데 아 이거 내가 패스할게 쭉 나가볼게 안 나야겠네 안 나야겠네 중저 F팩크 하자 어 미안해 우물 안아 와.. 못 봐라 2층 탔다 2층 탔다 1층 아.. 시계 안 맞네 아.. 도로에서 다 잡았네 아.. 내 우물 죽는 줄 알았다 와.. 우물 안 났어 점 작업 심한데 있네? 초반 말고 아니 똥 뻗어 아.. 젠장 저거 뭐지 그만해 계속 나갈 것 같아 야 중원 계속 나갈게요 나 몇 턴이지? 오토니 오토니 상황이 너야? 어 내가 오토니 그래 위치해 어 가능하다 여기 지금 안 쓰면 가능하다 이거 이겼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목탄이 설치됐습니다 어.. 졌다 졌다 Doing a machine 잊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아우 어이body가 지금 저건 되게 돌격이 좀.. 뭔가.. 좀.. 좀.. 자신감이 없었다고 되나? 어.. 이건 그냥 갔어야 되는데? 뭐지? 상하판이 다 상하랄까? 언덕에 있다 뛰어내려라 아 안 뛰어내려라 이 사람 뒷판 잡았다 뛰어내렸다 안녕하세요 분당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참 그 얘기할래 썬네일 잘 쓰고 있어요 상상 상태 형 근데 패스 안하나? 졸라파시 있다 올라가 아 좀 빔 먹었다 어 500빔 우물 나왔다 우물 한 거 있다 아 나 또 저 사람 좀 먹었어 더 빠르고 가나?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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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인 진짜로 간다 아 뭐해들냐 찾김 도와주세요 나오세요 포로하나 나치 하나 찾김 나오세요 찾기 우물 하나 더 있었는데 적었나? 그렇지 펑크 하나 펑크 하나 작아놨다 펑크 하나 작아놨다 펑크 하나 작아놨다 펑크 하나 작아놨다 어? 왜 이렇게 아파? 우와 총 오씨 아 총 같기도 하고 나도 한 세 발 네 발 박았어 어? 그건 필 아닌가 보다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세 발인가 박았으면 개피겠지 아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멋있었다 라스트 작김 팀 공급 마지막이니까 나 치아 바르고 아 검찰총림 완전하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 등록 사무국대 라스트 딱팀 2개 딱팀 2개 아 몽북이래 아아 아 왼쪽으로 사무했었네 아 뭘 해라 뭐야 이거 짝 먹었는데 우리 피한 다 죽었나? 어디서 죽었대? 아 짝은 안간건가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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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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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오므를 퍼라졌다 각빼프가 나 오므를 퍼라져 초고필 각빼 너 초고필이야 왜이렇게 많아? 아 뭐야 와아씨 왜 안맞나? 귀모자 귀모자 큰 모자 급격잉한다 아 턴이 무뎌서 참고있다 중나물 잡을 수 있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하이이이이이이이이icio 가끝 가끝 총이 많다 저희로 종아왔다 핵헷 핵끼나 대화핀 루 wind 이 차없고 카프하고 하나 손이 안 보여 나 손이 야 춤! 펑커 펑커! 아 삥 오해라 미쳤다 클라우너 컷 클라우너 초보 적배로 도망갔어 긴 적배 다 지아 짝이나 지아야 다 지아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그 짝게 잡아야겠다 타는 거 중 나오는 거 여기 짝게로 뜯니 퍼러우러 나오더라 근데 내가 턴이 안 돼가지고 턴이 늦어졌는데 중으로 하얀 거 아니야? 중으로 나왔다 중으로 물통 쪽일걸 턴이 늦어졌다 내가 중4폭포인가 가깝게 아까 잡았거든 아 뭐야 끝났다 중 둘 더 중 하나 더 펑커 나이스 자 중 같은 총귤은 맞는데 좀 다르죠? 느낌이 모드랑 일반 엠퍼랑 중 나왔다 패빙 하나 갑갑 뽑아 갑갑 뽑아 나 우물 하나 커 갑갑 아우 찐바라 쿨하도 있고 갑박은 없다 우물 박스 1컷 쿨하나 일단 하나는 없어 자그네 나오고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요? 아니 핸들로 100% 중차 하나 있을 건데 지하이도 있네 지하 있나? 지하이도 있네 제 것도 그렇고 하나의 것도 보시고 중차 하나 지하인데 나와라 가라 어? 어 이게 빨려? 어 반피 반피 아래 와 이게? 저걸 점프로 박아버리네 나이스 아우 나이스 멋있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백둥이니 그 키워드 G프로에요 G프로 그 거점 장소에 나온 제 키워드 그거 근데 저는 좀 고장이 잘 나가지고 좀 안쓰여 하나 컷 저 빼핑하나 다치게 빙하나 못빙하나 멍멍 먹힌거 같애 아 멍멍 먹힌거 같애 힌 먹고 잡았다 아 2층에 있다 2층 와 2층에서 펑크를 보네 중차게 피 중차게 피 중차게 피 2 2 3 우리 다 어디야 저 개소리 P1 중차 빼네 우리 넌 뽀나 아 아 그 키보드는 좋아요 근데 키보드 자체는 좋은데 저는 좀 백을 누르는 편인데 저한테는 고장이 잘라더라구요 아..아..아..짝비랑 벗고 작비랑 벗고 아..아..짝비났다 아.. 법은 이해를 키우지 않나? 아..아..아..아..어..재발..아.. admitting.. 어이..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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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작차 하나 아 이거 작차 작차 작차요? 응 왜 날 쏴요? 뭐야 작차 작차에 있었는데? 보고있어 있는거 같은데? 제발 탁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.